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의 배신? 아니, 그건 검찰의 조작극. 이화영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참 많은 분들이 충격받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직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이화영까지도 등을 돌렸다. 이제 제2의 유동규는 이화영이다. 라는 식으로 떠들어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화영이 등을 돌렸으니까 이제 김만배가 등 돌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 아니, 이화영하고 김만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화영이 등을 돌렸다고 김만배가 등 돌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도저히 논리라고는 없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정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거를 기사라고 쓰는 놈들이 참 부끄럽다. 참 이런 놈들이 다 기자라고 하고 다니나 싶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배신한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마치 이화영이 배신을 한 것처럼 검찰이 조작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이화영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떠버렸습니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유포를 했어요. 전형적으로 검사놈들이, 검사 새끼들이 조작질을 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떠버려가지고 사람을 하나 바보 만들죠. 나중에는 법정에 가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 언론인이랑 검찰이 함께 달려들어서 또 진술을 번복했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술을 번복했느냐는 동. 이렇게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신을 한 적이 없는데 남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배신의 길에 접어들여서 막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작극을 많이 벌였던 거죠. 전형적으로 검사들이 많이 쓰는 이간질입니다. 진짜 이간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이런 이간질을 요즘에 보니까 누가 주로 하고 있느냐 이낙연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간질을 우리 진영 안에서 퍼뜨리는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이용해 먹는 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해 가지고 누구 험담 같은 거 안 하는 편이고요. 내가 좀 기분 나쁘게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경우는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 화풀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걸 막아야겠다. 심지어 그 사람은 지금 요즘에 유싸라 그러죠. 유튜브들끼리 싸우는 거 여기에 끼워가지고 아주 참 활약이 대단하시더만 심지어 주변에서 사실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지금 한쪽 편 틀기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 얘기를 뭐 하게 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검찰이 이런 조작극을 버리고 있더라. 자 어떻게 된 거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이 사진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쯤일 거예요. 이화영 지사가 쓴 편지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일관된 정치 신념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자유왕래 공동 번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재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재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사와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말했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사실이 아닌 거죠. 자,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화영 지사가 법정에서 이재명의 방북비용 대납을 김성태한테 부탁했고 그것을 이재명한테 보고까지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아니든 밖이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중동 얘네들은 벌써 이화영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거짓불황으로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앞서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죠.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보고.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사에 진술한 사실이 지난주 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간의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인정했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처음 인정했대.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즉,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입니다. 악의적인 보도예요. 조선일보 보도 얘들이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든 아니면 검사 새끼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 둘 중 하나겠죠.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전혀 다른 말인데,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마치 자신들이 유리한 진술이 나온 것처럼 사기를 친 거죠.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에 관여된 검사들은 다 모가지를 처벌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한 자들은 다 처벌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명숙 총리를 억지로 감옥에 가둔 자,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인 자, 이들은 전부 다 내쫓아야 한다. 검찰에서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명숙 총리를 수렁에 빠뜨렸던 그 사기꾼 검사가 지금도 남아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죠. 우리가 처내야 할 자들을 처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폐 수박이라는 놈들, 수박이라는 놈들은요. 왜 수박이냐? 적폐들하고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합니다. 거래가 아주 활발해요. 적폐들한테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살려주는 대신에 대신에 다음번에 나도 좀 살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수박들은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왜 검찰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검찰하고 주거니 박거니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위치에 처한 검사들, 판사들, 적폐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자, 다음번에 내가 곤란하는 입장에 처했을 때 니들도 하나 날 봐줘야 돼. 이번에 대법관 3명, 여러분 이 3명 중에 2명은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한 명은 800원, 800원 때문에 노동자,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사람이고요. 또 한 놈은 18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학자가 18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의견서를 써준 새끼입니다. 대법관 자격이 없어도 정말 이거 뭐하냐? 이런 진짜 똥종이보다 못한 자들을 대법관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법관은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노라고 했다면 통과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과된 줄 아세요? 이번에 이거 담당한 사람이 누구다? 이상민이지, 이상민. 이상민이 꼭 이런 자리는 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 그래가지고 이상민이 결국에 그 많은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바꿔쳐먹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숱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하루만 걸리잖아. 자, 이런 겁니다. 자,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검사들의 이런 거짓말이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난 겁니다. 자, 검사들의 이런 거짓말은 여기도 계속되죠. 김성태, 대권주자를 믿고 500만불을 줬다? 자, 이재명을 믿고 500만불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00만불을 줬다고 하는 때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가 아니었죠. 왜?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었죠.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대선은 물론이고 당장 가지고 있던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그 무렵에 유동규도 누구야? 김만배한테 대선 자금하게 20억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김만배한테 뺀지를 먹죠. 김만배가 그럽니다. 니네 대장, 대선 나갈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니? 라고 뺀지를 먹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 무렵에는 대선 나갈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야?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 김성태 원래는 자기 이재명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몇백억씩 줄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 말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검찰의 사주를 받은 새끼죠.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른바 기다렸다는 듯이 추측보도가 본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화영 등 돌리고 백현동 조사 임박 이재명 다시 압박 이런 식의 기사가 막 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당권 쿠데타 불씨가 된대 김성태 입에 긴장한 민주당이래 아주 잔치 났다, 그치? 잔치집이 열렸어, 그쵸? 장 섰어. 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다? 검찰이 주연을 하고 여기에 언론이 적당히 북치고 장구치고 해주면서 잊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짓을 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죠. 얘들은 아니, 이게 진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어들은 얘기 남이 퍼뜨려주는 가짜 뉴스에 살을 보태고 뼈를 갖다 붙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소설 하나 만드는 거 이래놓고 무슨 언론이야 진짜 이러면서 자기들 잘났다고 엘리트의식을 어찌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야, 참 수준하고는 그럼 사실관계가 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거였죠. 자, 지난주 화요일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물어요.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이 됐다고 하던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쌍방울에서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 최근 피의자신문에서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다. 방북 추진해 달라고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거하고 대납 요청을 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마치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같은 얘기인 것처럼 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문장의 전담 부분 대납 요청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 중요한 거는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데 대납 요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말을 가지고 검찰이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내용을 조작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 내용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지?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겁니다. 보도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거죠. 진실은 보도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각본을 쓰고 주연을 했는데 언론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퍼뜨려준 검찰 각본 언론 주연의 사기극인 거죠. 자, 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화영 지사 측에서 당장 이화영 지사 부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서를 썼어요. 남편이 지금 10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족들과 지역 사무장,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압수수색을 당한다.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속까지 당했다. 신체적 고문보다 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보다도 무섭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방북 대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인데 김성태의 가짜 거짓말에 의해서 그 모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나 사업이 매도당하고 있다.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화영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넣기 위해서 이화영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체적 고문보다 더 극심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그것이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결국에 검찰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의 이런 난동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검찰은 조만간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설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백현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넣는 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쌍방울로 끌어넣으려고 했는데 쌍방울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이들의 저희는 이화영 지사의 저항으로 현재는 실패로 끝나 보입니다. 백현동 건으로 다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민주진영 전체의 위기가 왔는데 민주진영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고 수박이라고 부르죠. 달리 수박이라고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맞서 싸우기보다 그 위기를 자신들의 주도권 회복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수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조차 포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수박과 정치검사는 동급이고 동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서 이익을 취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행 또는 타인을 불행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일부러 불행의 늪 속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쪽쪽쪽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는 점에서 정치검사와 수박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놈들이에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와중에 7, 8월 7, 8월이 민주당의 위기가 될 거다. 7, 8월 민주당 위기서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25일 절반을 넘어가네요. 힘들게 힘들게 아슬아슬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이 위험한 시기에 검찰과 맞서 싸우기보다 자중질환으로 자중질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슈퍼챗 얻어먹는데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제가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죠. 이제는 좀 강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건너 불구경 진짜 해볼까 모른 척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주저앉는 거 한번 팝콘각 팝콘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팝콘각 팝콘각으로 한번 쳐다볼까 해서 해박해봤습니다. 하지만 참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이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제발 인간이 좀 되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어항속병아리 라미님 요새 기독교에서 한동훈 강의 들어보라고 카톡 문자 난리난데 드디어 기독교에서 이번에는 한동훈 선거운동을 들어가고 있네요. 아이고 자 이래서 우리나라 종교는 망한 겁니다. 목사들이 하는 것이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짓이라고 기독교는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하하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출발이 늦었고요. 중간에 장비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내일은 좀 더 매끄러운 모습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시간대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